골프의 높은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OBS 렛츠고 파크골프 김경민, 홍경민 2MC와 수준급 골프 실력을 갖춘 스타들의 파크골프 대결은 물론 파크골프라는 좋은 게 있지만 파크골프는 오늘 나온 사람이 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맞습니까? 그죠? 지금 하나도 안 배우고 지금 나가서 바로 우승할 수 있어. 이런 장점이 있어요. 다 꺾을 수 있어요. 대결 속에 오가는 유쾌한 입담으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얻고 있는데요. 지금 점점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요즘 힘든 분들도 많죠.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즐길 수 있다는 새로운 스포츠가 하나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 방영돼 그 마지막 여정에선 두 MC와 김용만, 박광현 씨의 대결부터 대결이 펼쳐진 서프라이즈 이벤트까지 공개될 예정. 곤락이라며 곤락. 오늘 여기가 잘 나오는 자리를 그냥 연장자 우대를 했나 보다. 야 얘들아 아니 아싸무로야 싸무로. 부럽습니다 형님. 아 그래 그래 그래. 존경합니다 형님. 아 골프도 골픈데 낚시도 잘해야지. 한 수 알려주십시오. 골프가 뻔했겠니. 낚시가 최고지. 그렇지. 아이야. 오케이 오케이. 끝났어. 아니야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골프치기 참 좋은 이 계절.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픈 주말. OBS 렛츠고 파크 골프로 그 모든 걸 만끽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주말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해줄 꿀잼 콘텐츠 소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